기상캐스터 배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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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원예인사들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. 어떻게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걸로 보십니까? 이번 전체적인 분위기가 당원들의 주권, 권리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를 놓고 당원 당규가 개정되고 있고 이 흐름에 맞춰서 시당 위원장도 국회의원들만이 아니라 권리당원들을 대표할 수 있고 혁신적인 방안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출마할 수 있게끔 구조를 열어놨습니다. 지난 일요일에 광주 지역 8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국회의원 1명과 바깥에 강 의원, 더민주 전국혁신의 상임 대표와의 맞대결이 형사될 것이고 이 과정은 친명의 핵심이 누구냐, 그리고 친명의 핵심뿐만이 아니라 혁신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원장님,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최용선 더불어 혁신정책연구원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